뒤로 빠져, 뒤로 빠져.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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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외야수가 중요합니다. 쥬나, 쥬나. 쥬나, 마리 움직여. 우리 공격기, 마누.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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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볼 재개 동작 파울. 볼 재개 동작 파울. 빨간 팀 공격.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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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빨간 팀 공격. 집중, 집중. 자, 자, 게임에 대한 이해들을 높여. 지금 우리 그런 것까지 다 본단 말이야. 공격 대형, 공격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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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외야 나왔어. 조금만 뒤로 와, 조금만 뒤로 와. 자, 이진봉. 나이스! 2명, 2명. 2명, 2명. 어, 3명. 3명, 3명. 아, 이진봉. 나이스! 2명, 2명. 2명, 2명. 2명, 2명. 어, 3명. 어, 3명. 어, 3명. 3명, 3명. 뭐해, 왜 안 해? 야, 진봉이 저런 거 똑똑하네. 3명. 와, 김빈진까지. 맞추고 나면 그냥 바로 던져도 되네요. 오, 이진봉 에이스네. 이거 아웃이 돼도 경기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진봉 나이스. 좋아하지 마, 좋아하지 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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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